조선 시대라는 대경과 약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진정감, 신선함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오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또 야기떼들을 물리치면서 계속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끌렸던 것 같아요 현빈씨와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었었고 사실 작품 말고 거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적으로 많이 달라서 자세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고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적으로 시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둘러면서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은행로keiten 안식을 해본 것 같아요 또 이런 긴삭은 적어wealth의 시합되어? 아프고 있는 전쟁이 개선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